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18월 월요일.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만간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오늘도 요소수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요소수 파동. 가뭄에 담배 같은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호주에서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 기업이 호주 현지 기업과 계약한 물량인데 바로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당장 빨리 해야죠. 긴급한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만 리터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 수송기를 띄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이런 조롱 아닌 조롱도 나오는데 사실은 양보다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이 시작됐다. 그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길을 뚫었다. 새 길을 뚫어서 앞으로 추가 수입이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요소가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 매점 매석 행위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매점 매석 금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오늘 0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요소수 관련 업자들이 작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보관하게 되면 매점 매석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작년 판매량 측정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요소를 수입하거나 제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판매해야 합니다. 요소수. 정말 이런 비싼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요소수도 국산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는 이제 국산 요소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모두 문을 닫았고요. 현재는 97% 정도 사실상 거의 모든 양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디젤 차량 비율이 높은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요소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런 품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요소수 국산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요소수뿐만 아니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정부는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같은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망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실 요소수 파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훈훈한 소식도 들려온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운행이 어려워질 것이 많이 우려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유소 업체 대표가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상으로 요소수가 급하면 그냥 와서 가져가라 라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받아간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물량은 계속 확보하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 해열도 이어지는데요. 김해 서부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인천 송도소방서 등의 익명의 기부자가 요소수를 밤중에 몰래 두고 갔습니다. 그래요. 주로 긴급 출동해야 하는 소방서 이런 곳으로 몰래 몰래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네. 훈훈합니다. 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중국인의 의료보험 혜택 논란입니다. 중국인의 의료보험 혜택 논란. 이게 이제 그럼 중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뇌동맥류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총 1,400여만 원의 치료비 중에 직접 낸 돈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원정 치료를 추천하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에 알려지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러 몰려오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현재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에서도 치료를 받은 건 이제 어머니로 추정이 되고요. 어머니. 그의 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국내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보험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랄까요? 이제 이거를 혜택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상위 10명 가운데 한 7명이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요? 또 피부양자를 한 9명 정도까지 등록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 이번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닌데요. 지난 9월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는 총 455만 9천 명.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는 3조 6,621억 원에 달했다면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게 외국인은 차별한다.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이른바 이원화 방식입니다. 이원화 방식.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을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을 하되 차별 논란은 없도록 우리 국민이 그 해당 국가에서 얻는 혜택만큼 우리도 주자 이런 방식인데요. 제외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라면 우리도 똑같이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주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세 번째는 과속 차량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 운영입니다. 그래요? 이거 원래 그런 관련 뉴스 좀 몇 번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과속과 관련된 건 이번에 처음 운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끼어들기라든가 이런 암행 순찰차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단 암행 순찰차가 운영됩니다. 그동안 끼어들기가 주류했고 이제 과속을 단속한가. 네. 과속을 중점으로 한 암행 순찰차인데 대상은 모든 도로고요. 아마도 그런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달부터 시범 운영이 되겠고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초과속 운전 그러니까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을 초과해서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네. 거의 폭주적급들을 단속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속 80km 국도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이런 데서는 그럼 120km가 넘으면 걸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새벽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없는 시간대 이럴 때에는 빠르게 달리다가 고정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또 다시 빠르게 달리고 이런 운전 행태가 많았는데 이제 암행 순찰차가 운영이 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찍고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과속에 주의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행이니까 당연히 겉으로 무슨 경방문 단 그런 순찰차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단속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당장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건 아닌데요. 먼저 17대의 암행 순찰차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되겠고요. 올해 안에 한 10대 정도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리의 끈들은 반응 어떻습니까? 뭐 일단 당연히 과속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나 정체를 좀 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간단속 같은 방법도 있는데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 모르면 나중에 통지서를 받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했을 때에도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과속 하면 안 되죠. 물론입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마지막은 주말 동안 전해진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택시기사를 조롱하고 폭행한 20대 소식입니다. 젊은이가 택시기사를 조롱했다. 폭행까지 했다? 네. 지난 4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승객을 태운 택시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도착했다. 이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알리자 20대 승객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내 욕설을 하더니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요? 내리라고 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뭐 하차를 재촉해서 기분이 나빴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따로 음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꽤나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20대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는데 택시를 하면 얼마나 버냐 불쌍하다. 우리 집은 15억인데 너는 돈을 얼마나 버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택시 운전하는 거다. 이런 조롱을 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이 20대 이 친구가 오히려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택시기사와 승객은 근처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고 갑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이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한 모습인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네요. 씁쓸한 단면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